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, 218 Katie의 Win 어떻게 되 woll 아, 큰일 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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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죽여야겠다, 애들. 그냥 혼란상태로 줘야겠다. 야야. 데려. 아, 큰일 났다. 경기로. 저쪽에 있는데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정신없네. 정신없어서 오시는 줄도 몰랐어요. 야, 이 괴물 이거. 자, 고마워. 여기 탄약 없어. 오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? 아. 근데. 너무 어려워. 잠깐만. 총이 없어. 야, 큰일 났네. 탄약이 없는데. 야, 이청 좀 두꺼워. 이거. 오케이. 굳이 이쪽으로 날 따라오진 않구나. 여기 숨어서. 오케이. 어, 계속 저 뒤에 숨어만 있어. 저거. 유령을 쏴야 되는데. 자. 어쨌든 해법을 찾았죠. 많이 맞췄어. 많이 맞췄어. 많이 맞췄어. 자, 이제 찢어주고. 기획선 불러주고. 어, 유령만 쏴. 유령. 야, 너희들 전기 맞고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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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죽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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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, 필드 깨졌어. 자. 오케이. 자. 야. 힐드 깨졌어. 오케이. 아. 염분 여기 염분 여기 에스키피 야 일로드 비켜 야 야 야 야 야 잡았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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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야 야 보스전이야 완전 근데 거의 마지막에 와서야 보스전다운 보스전을 하네 아무거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 제 머릿속에서 마치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전 당신 남편의 사생아가 아니에요 오히려 피해자죠 하지만 그렇게 고통받던 시절이 이미 다 지났다고요 우린 서로를 용서해야 돼요 자 얘가 엄마가 아니죠 엄마가 아니에요 양자 같은 거였나봐요 그 왓아 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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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람이 그의 비밀을 지키려고 이 여자를 죽였어 그 선지자라는 그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그의 세상에 그의 비밀을 지키려고 모르겠어요 가능할까요 자 이제 이해했죠 버려한 유령이었어요 어 볼리건 야 이거 별로 안좋았어 무기가 궁궁떠있다 왜이런지 모르겠는데 가 볼게요 이쪽인가 꿈속 저택 드디어 저택으로 들어갑니다 난 엘리자베스에게 빚을 줬다 내가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이 뉴욕의 그 녀석이 아니라 엘리자베스라 뭐라도 좋다고 봐봐요 이거 부르는거 같애 뭔가 오겠죠 저쪽에서 야 높은데다 제아놨다 저 엄청 굵은 야야 저기 까마귀였어 야 야 저 까마귀 진짜 모든걸 물어 돌려버렸어 한번 나타나서 뭐지 옛날 기억이죠 루테스 쌍둥이 여자를 데리고 오면 빚을 탕감해 주지 야 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 뭐 어떻게 해야돼 아 이 문이구나 문을 열고 나가볼게요 야 현실으로 돌아왔죠 야 까마귀 공격하는거 같애 야 까마귀 공격하는거 같애 야 이제 까마귀 야 이 그만해 그만해 제발 그만해 그를 해치지 말아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아 얘를 지키는 어 야 멈췄어 말에 반응하고 있죠 말에 반응하고 있죠 야 눈 색깔이 바뀌었어 저 눈 색깔이 바뀌는게 뭔가 있는거 같애 아 울고 있어 자아 나를 살리려고 다시 돌아간다고 했죠 야 야 일단 콜톱 교택에 들어가야되요 야 이거 어떻게 가 이거 오 야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폭풍은 속이야 따라올테면 따라와봐 난 절대로 너한테 엘리자베스를 빼앗까끼지않을거라구 자 야 갑자기 눈도팽길이야 이제 엄청 높은 고도로 왔죠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나 못싸우는데 큰일났네 눈이잖아 엘리자베스 내 말 들려 자 태어줘 저기 또 태어가있어 엘리자베 목소리에요 야 사라졌어 야 완전 저택이다 왕처럼 자네요 차라리 탑으로 데려다줘요 제발 제발요 자 아직 거의 마지막인거 같으니까 아이템 좀 착실히 챙기고 그러겠습니다 엘리자베스죠 야 얘가 지도자가 됐어 엘리자베스죠 지도자가 됐어 쟤가 후계자가 된건가 자 이쪽으로 그게 그곳에 영원한 사람으로 처음부터 이낙은 사람으로 나의 삶은 사람으로 이것이 대단한 사람으로 그곳에 내가 너는 그곳에 너의 삶을 경험할 수 내 삶은 사람으로 네 아냐 엘리자베스 목소리죠 우리사람들은 뭐지? 야이 뭐야? 얘 날 알아봐 가까이 오면 방황하나봐 자 일단 아이템 챙기고 제발 그만해요 당신 딸이 될게요 그만하라구요 자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자 얘를 전기로 전기로 해치어야겠죠 야 뭐야 뭐야 사냥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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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얘들 뭐지? 갑자기 한 명이 여러 명으로 분리된 것 같았어 네에 쏘셨네요 자 엔딩 다 온 것 같아요 거의 막 빠진 것 같애 적들도 좀 세지고 자 스케일이 왠지 급한 근데 총알이 없어 나 이거 엘리자베드 없으면 못 싸우는데 이제 너무 익숙해져 있어 탄약을 누가 준다는 것에 어? 어떻게 들어가지? 저길 들어가야되는데 왠지 이쪽일 것 같은데 의미없이 이걸 만들어놨을까? 이봐 난 그냥 여자를 만나고 싶을 뿐이라구 자 뭔소리야 좋아 야 왠지 새랑 싸울 것 같은데 여기 저것들은 도대체 상관없지 어서 소장의 사무실로 가야해 자 뭐지 관리인 사무실로 어? 어 이제 펼 수 있어 이제 펼 수 있어 제 성장의 사무실 내 사이 미애 내 사이오 있어 내 사이오 야 이거 안열렸는데 자 탄약이 없어 아 이쪽이구나 야 얘 또 갑자기 얘 또 시작이야 아이 야 큰일났어 이거 야 때려 죽여야 돼 야 이거 너무 많아 얘 아 탄약도 없고 큰일났네 야 야 야 야 때려 죽여 때려 야 야 죽었어 야 야 이거 총알이 없는데 큰일났네 야 이거 총알이 너무 부족한데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요 야 야 야 야 야이 너희 둘정도로 내가 너희 둘정도로는 이걸로 해치울 수 있다고 야 됐죠? 어우 얘들 아이템도 안주고 야 큰일났어 완전 이거 아이템 조루야 이거 아이템이 없어요 야 진짜 아홉발 밖에 안줘 연사기 아니고 카빈 주워야 되나? 잠깐만 일단 체력 하나 먹었고 핸드캐논 카빈을 주워야겠다 네 뭔가 허전한데? 혼자 하니까 이상해? 야 엘리자베스 눈앞에 알짱알짱 야 진짜 다 사라졌어 야이 아이템도 안주고 저렇게 개떼같이 나오네 자 최대한 많이 뒤져요 아이템 뭔가 있을 것 같은 곳이야 없어 없어 야 큰일인데 이거 야 화장품가봐 아무것도 없어요 어? 자 너무 아파요 제발 그냥 보내줘요 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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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